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 태백, 삼척, 정선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낙후되고 있는 지역을 살릴 방안과 폐광 대체 산업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운영 평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한우연 후보와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두 후보는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진 강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 후보께서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의견과 이런 것들을 관찰하려고 노력했는지, 표명하신 적이 있는지. 관광시설의 유치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 허가, 아파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막지 않았다면... 두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수도산업 투자 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상대 후보의 공약 검증에서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한중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중대 문제에 요양병원 동해 시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서를 좀 파악해 보시고요. 도겸 연세저뿐만이 아니라 태백의 티타늄 이런 것도 사실은 말만 무성하고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한편,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류성호 개혁신당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 부패한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며 자신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